디자인 메이커 박스 가운데 있는 제도판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제도판은 디자인 싱킹 2, 3, 4 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. 제도판 위에는 길이와 각도가 표시되어 있어 제작하고자 하는 작품을 쉽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. 왼쪽 아래에서부터는 길이가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에 표시되어 있습니다. 각도는 왼쪽 아래를 0도로 하여 오른쪽 위 방향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. 또한 자주 사용하는 30도, 45도, 60도는 선으로 표시해서 좀 더 쉽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. 본 제도판은 작업대 위에서 곧바로 작품의 크기와 모양을 구환할 수 있도록 일체형으로 제작하였습니다. 아직 재단하지 않은 목재를 눈금판 위에 가져다 대고 원하는 치수를 연필로 표시하여 자르는 부분을 표시하여 다음 작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